농연입니다 배 대표 아무래도 지금 수정이 안되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TR율의 문제입니다 TR율의 문제 우리가 이 지상부를 다 커버하지 못해요 쉽게 12월에서 1월 이때 아시 아시 이제 2개 2개의 수정 이때는 충분히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자 왜? 왜? 이때는 순회양이 적었으니까 순회양이 적은 농가들이 확실히 꽃과 열매라는 결과물이 좋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1월에서 2월 넘어가고 엇가리 개념이죠 엇가리 개념도 충분히 수정이 잘 됐어 근데 그 다음 2월에서 3월 이때부터 급격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 거지 개인적으로 아시 엇가리 그 다음 엇가리 엇가리 한 두세 번 정도까지 충분히 올해는 됐던 것 같아 왜? 순회양이 점점점 좋아졌으니까 다른 말로 1월 이때 비가 더 왔으니까 1월에 비가 개입하면서 안탈게도 뿌리가 더 나가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서 지상부 순회양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지 그 결과물이 2월에서 3월 순회양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 거지 올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물참참에 물참참에 그리고 가면 어쩐가 그리고 시드름증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왜? 정말 안탈게도 1월 2월 비로 인해서 순회양이 많아졌다는 거지 다른 말로 TR율 뿌리가 지상부를 다 커버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산성비가 개입을 했는 거지 산성비가 하우스 안에 들어왔는 분들 그리고 뿌리가 이 산성비를 만난 토양에서 제가 볼 때 원풀이 격뿌리 격뿌리와 이 세근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뿌리가 더 위축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죽지는 않았어 근데 단지 원순 격순 이 손자순 손자순의 부재가 계속 발생하는 그리고 이게 격순 개념으로 자꾸 순이 나간다는 거지 생각보다 꽃을 물고 오는 이 손자순이 계속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꽃가루가 팡팡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손자순이 계속 나오면서 꽃이 물려야 되는데 다른 말로 이 작물천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면서 이 꽃가루에도 문제가 없고 꽃 자체도 문제가 왔다는 거지 쉽게 쉽게 뿌리의 문제가 2, 3월에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거지 뿌리의 문제가 지금 현재 이 결과물이 괜찮은 농가들은 아 정말 안타깝게도 순이 적어요 순의 양이 적은 농가들이 올해는 폭발적으로 지금 살아남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말이에요 4월이 아니에요 5월이 문제에요 5월이 과연 앞으로 10일 4월 10일이죠 그리고 4월 20일 이때 참해가 원활하게 달리겠냐 이거요 안타까도 지금도 자꾸 순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순의 양이 이렇게 되면 과연 4월 20일까지 참해가 달리겠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답이 뭡니까 해답이 어떻게 하면 이 순의 양을 줄일 수 있느냐 순의 양을 근데 이게 하우스 안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야 빗물이 들어오면 이 빗물 자체가 토양 내에 피해지는 문제지만 이게 결국은 올라가면서 습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내일 4월 내일 모레지 4월 3일 4월 4일 또 비가 잡혀있어 또 비가 그러면 빗물이 또 들어온단 말이야 또 들어오고 또 습도가 높아지고 또 T 지상부가 많아진다는 거지 뿌리는 빗물 자체가 산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미 물이 들어온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여기 나와있는 뿌리가 이 산도를 만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또 또 꽃에 문제가 오는 거지 꽃에 이 해답이 뭐냐 해답이 해답은 한낮에 이제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기를 해야 돼 한기를 한낮에 한기를 더 열어야 돼 방법이 없어 더 열어서 순해양을 들자야 돼 근데 이거를 순해양을 잡겠다고 비료로 이제 순을 잡으려는 분들께서 뭐 붕사를 심하게 넣는다 인산가리라 뭐 칼슘 규산을 심하게 넣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뿌리가 상해버리면 아예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잡아줄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환기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환기 환기를 통해서 더 들자야 돼 하우스 내에 습을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순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바람이 하우스에 들어가 보고 바람이 막 하우스 안에 안 들어오면 환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 습을 날려야 돼 방법이 없어 그리고 안타까도 밤에는 밤에 생각보다 많이 춥습니다 밤에 새벽에는 바람이 꺼지기를 덮어줘야 돼 4월 올 식목일까지는 오늘 날씨가 좋다 그러죠 아마 오늘 안 덮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불 있으면 늦게 와도 덮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이 추우면 에너지 순환이 또 안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 표현은 순의 양을 떨주란 말입니다 순의 양을 순의 양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2월에서 1월 이때부터 순의 양이 떨자야 돼 이때부터 아 환기가 천장 환기가 시작이 돼야 돼 생각보다 떨자야 돼 그리고 이불도 없는 것도 순이 나와준 다음에 계속 떨자야 돼 환기와 온도를 떨자야 돼 이러면서 1월 2월은 더 떨자야 되고 2월 3월 1월 2월에 이미 패드를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 습을 떨자야 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월 3월에 열매를 달아가면서 계속 순을 떨자야 돼 결국은 순의 양을 떨자야 돼 순의 양을 이래야지 뿌리가 지상부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내 밭은 우거지는 밭들 이런 밭들은 시스템이 안 돌아가 시스템이 그리고 밖에서 물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안 맞고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산성비이기 때문에 뿌리가 안 맞아 뿌리가 뿌리가 힘을 모았어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과연 4월 10일 4월 20일까지 참회가 원하는 만큼 달릴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4월 20일까지 또 안 달리면 5월 20일 5월 말까지도 참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부터 참회를 달아야 되는데 참회가 달리겠네 이겁니다 어떻게 달아낼래요? 어떻게 이 해답을 내놔야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5월에 많이 하는 이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순회양을 안장을 시켜야 돼 이런 작업을 언제부터 계속 하실래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순회양이 자꾸 많아지는 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한낮에 한기를 더 하세요 그거 말고는 해답이 없어 밤에 최대한 늦게 덮으시고 뭐 2월달에 2월달에 이 터널비를 뺀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거는 방법론이야 근데 품질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여튼 중요한 선택은 순회양을 내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줄여내겠느냐 그게 해답이요 저는 정말 많은 농가를 다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기준점을 이것도 지금 추운데 쉽게 봐서 순이 적은 데는 참회가 달렸어 근데 아이고 습도가 맞고 햇빛 좋은 데는 안 달려 참 이게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결론이야 이게 이게 결론이야 이 조건에 따라 이 결과물이 정말 터무니없이 달라진다 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이 습이 많은 데는 계속 홀딱삐켜가지고 습을 날려야 돼 습을 습을 못 날리면 결국은 순회양이 많아진다 순회양이 많아지면 결국은 참회가 안 달린다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의 결과물은 순회양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참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데 한낮에 가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한기 안하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순회양이 많아지면 한기를 해야 돼요 선행이지 물을 주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되려면 한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 물 들어오는 농가는 어떻게든 배수를 더 까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내년에는 이 두둑을 높이세요 두둑을 자 항상 응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본 결과물입니다